한국신부수업 13편 시시로 마음을 토하는 기도 성령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10편 62편 8절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에게는 기도에 대해 무엇을 더 가르치냐. 10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셀라. 하지만 지난 날 목동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며 드렸던 이같은 기도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실종된 지 오래며 오직 몇몇 이름 없는 중부기도자들만이 나 성령님과 함께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 많은 자칭 선생님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신자들을 가르치려 들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에 대해 이렇궁 저렇궁 떠들고 심지어 책을 몇 권을 쓰거나 읽는다 해도 이 기도의 체험이 없이는 다 공허한 말장난이오. 그들이 들이는 기도는 이론적 지식적인 죽음 기도일 뿐이다. 그러므로 너는 먼저 가르치려 드리지 마라. 내가 눈먼 신자들에게 속일 수는 있지만 내 눈, 성령님의 눈은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말과 실제 기도 생활이 일치하는지 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물솟듯 하라는 말씀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말 못할 고민, 즉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기도는 자신의 죄진뿐 아니라 각가지 비밀과 문제점, 간절한 소망들을 내놓고 나 성령님과 긴밀히 상의하는 과정이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습관은 모든 영적 삶의 초석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을 토하는 기도야말로 기도의 본질 그 자체,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형태여 바올이 말한 경건에 이르는 연습 가운데서도 으뜸이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과 정직함, 진실함과 간절함을 담보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내 성령님의 은총과 강구의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강구할 때 내 영이 나와 함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바로 이 같은 기도 속에서만 너는 내 손에 이끌려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거기서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나 성령님의 도움으로 토해낼 때 주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보열로 내 죄, 과실 혹은 무의식적으로 짓는 일상적인 죄들을 늘 씻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예배신부들이 각자의 영혼을 흠도 점도 없이 아름답게 가꾸는데 이보다 더 좋은 습관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란 반드시 통성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눈물과 통곡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묵상 기도나 방언 기도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내가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어떤 식의 기도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러므로 내가 진심으로 그날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 하루빨리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게 형제 자마들에 대한 한마디라도 간섭, 비판판당, 평가 정주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 입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예레미야처럼 먼저 그들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또 무엇보다 내 발등에 불등이 떨어졌다는 것을 명심하고 먼저 스스로를 단장하라. 슬프게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특히 가르치는 자들, 설교하는 자들, 찬양하는, 인도하는 자들 그리고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들이야말로 일반 양들보다 훨씬 더 엄한 잣대로 그들을 잴 것이며 마지막 날 그들에게 많이 준 만큼 더 많이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거라. 주님의 신부야,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직 너는 사람을 보지 말며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골방에 들어가 오직 나에게 매달려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 기도의 비밀을 알려줄 것이며 내 속에서 내가 직접 이 기도를 시작하리라. 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곧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물 쏟듯 쏟고 주님 앞에서 오직 정직함과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주님의 보유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날마다 날마다 시시로 마음을 토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날에 한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주님을 배웠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